이 종목 후방주의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메디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볼 종목은 게임주 썸에이지입니다. 썸에이지가 오늘 17%나 넘게 하락을 했고요. 전거레일에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계속 은봉이 좀 길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썸에이지의 전망,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손실이라면 탈출 방법이 있을지 차장님의 전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X,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좀 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O로 보고 있고요. 지금 떨어진 이유 자체가 좀 중요할 텐데 상승했던 이유와 떨어졌던 이유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썸에이지 같은 경우는 신작 발표도 기대감, 4월 1일 날 신작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게임사와의 지분 관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논란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게임은 데카미론 M이라는 건데 기존에 데카론 M이라는 게임인데 데카론 기존의 PC 게임을 모바일로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게임주들이 썸에이지 말고 좀 많이 빠졌던 이유 자체가 일단 중국에서 게임 시간을 청소년들 상대로 좀 규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슈로 좀 오히려 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썸에이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빠지는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들 악재가 좀 있었죠. 또 최근에 나온 악재는 중국의 게임 시장 규제 이슈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하락하신 분들은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선실이신 분들은? 일단 지금 고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빠져나오시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이틀 동안 많이 빠졌지만 사실은 4월 1일 날 올라왔던 그 가격대 그때는 이제 거의 26%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가격대 정도까지 회복은 언제든지 가능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슈라는 게 우리나라도 국내에도 예전에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이슈들이 다 해소가 되고 결국에는 실적에 나오고 흥행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외부 변수에 의한 어떻게 보면 급락이다라고 봤을 때 이 개별 게임 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단기 전체 게임 업계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4천 원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신규 접근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이 손실이신 분들은 그래도 전고점 4천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제시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나온 악재가 좀 외부 변수에 의한 거고 사실 게임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다음 종목은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은 역시 이틀 전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오늘 15% 이상 하락을 했는데 저분과님 서울옥션 전망은 O로 보시나요? X로 보시나요? X로 보고 있고요. 일단 G는 그닥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추세적인 상승 국면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미술품 관련된 소비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고 최근에 경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가품들이라든지 명품에 대한 소비는 코로나 이후에 더 늘어난 추세였기 때문에 저도 서울옥션을 계속 꾸준히 봐왔는데 주가가 거의 지금 3월 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한 달 내내 올랐다가 지금 조금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워낙 서울옥션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가가 좀 얇고 상장되어 있는 거래되는 주식 수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한 하락에도 좀 변동폭이 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가 나빠져서 빠졌다라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레이컬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면 21선 근처까지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좀 횡보를 하고 좀 불안한 시기에게는 확실히 이 실적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고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1선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긍정적인 전망 드렸으니까 혹시 지금 서울옥션에 손실이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dim